에이, I'll feel it out there 이게 바로 무신들어 재밌을 거 같애요, 너무 재밌을 거 같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네, 안녕하세요, 대구에 놀러 온 호흡입니다 오늘 대구에서 재밌게 촬영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스테파노거든요 소중근이 딱 승관 앞에서 웃으니까 기도율도 좋은 거 같습니다 네, 잘 부탁드려요 오늘 대구에 왔기 때문에 사투리를 마음껏 쓸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설렙니다 파이팅! 보여줘요, 사투리를 아따, 오늘도 재밌게 해보자,잉? 와야, 좋다 아따, 에이티즈 민기가 왔습니다 네 왜요? 아, 헨델, 아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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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유니까 네, 아따, 에이티즈 민기가 왔습니다 네, 막창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대구의 먹거리를 한번 정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! 대구의 원만큼 더 재밌게 촬영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러겠습니다, 파이팅! 파이팅! 네 네, 자, 시작하겠습니다 하나, 둘, 셋 와, 와, 이기는 진짜 와, 와, 이기는 와, 와, 이기는 와, 와, 이기는 그러면 경상도로 귀엽게 산행시 경 경 경상도의 우두머리 아닙니까? 어, 상 상 귀엽게 상, 조, 세, 영 도 도 도 네, 도릴게요 네, 도릴게요 도릴게요 슬레이 뜨시겠습니다 하나, 둘, 셋 뭐예요? 아이스 라멘 네 뜨거운 라멘, 죄송합니다 아이스 라멘 대구에서 뭐 제일 하고 싶었어요? 난 막창 먹고 싶어요 저도요 제가 먹을 걸 너무 좋아하다보니까 저희가 다 먹을 걸 좋아해가지고 사실 저는 대구가 유명하잖아요, 막창으로 저는 어딜 가든지 거기 지역에 음식, 유명한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오늘 꼭 먹고 싶어요 우리 여장씨 이번에 파이팅 찍는 거에 꽂혔나보네요 찍어드릴게요 네 네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아, 저도 또 불량은 나왔네요 네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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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진을 열심히 뛰게 생산합니다 4일 동안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미션도 미션이지만 그래서 우리 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4일 동안은 그래서 제가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돌아가서 또 열심히 운동하려고요 형수, 형수욕이 손바닥 나네요 맞아, 맞아 잘라먹어야 돼 위로 갑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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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겁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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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의 최, 나는 팬분들한테 이거는 꼭 추천하고 싶다 여기 많이 오면 약기울감과 탕수욕 사실에 탕수욕이 진짜 좋죠 네 중국인 것 같습니다 저도 탕수 음 아, 이게 제 여태까지 먹어봤던 것 중에 저도 중암비빔밥하고 탕수욕을 이렇게 같이 시켜먹으면 좋지 않을까 해볼까 튀는 새우가 새우가 입안에 딱 들어가면서 그 새우가 여태까지 바다로 헤엄치는지 느끼던 그 여정이 이 맛에서 싹 퍼지면서 아, 진짜요? 진짜 이거 뭔가 맛에서 눈물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? 그럼 여기 들어가서 새우는 어디서 왔어요? 어디 받아요? 어디 받아요? 이름이 뭐래요? 새우 이름이 뭐래요? 얘기하고 온 거 아니에요? 나 얘기 나눈 거 아니에요, 새우랑? 아, 이게 뭐지? 아직 대화사꾸만 안 돼요 아, 의사꾸만 안 난다? 보장 냉장고 보장 보장 갑니다 보장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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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기호동을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짜장면 짬뽕은 저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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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만약에 댁으로 오신다 하면 이걸 꼭 한번 뒤져보고 가시는 것이 뭔가 되게 좋은 추억거리로 남지 않을까 생각하시지 않을까 너무 맛있다 나 눈물이 난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기분 좋아요? 그쪽 팀? 뭐야 아 아 아 아 아 먹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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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 오, 그래, 그래, 그래 잘 먹겠습니다 저는 먹고 싶어 너 진짜 꼴 보기 싫다 근데 그 다음 장소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민기는 좀 힘들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왜왜왜왜왜왜왜왜 기봉준 씨 자, 그럼 다음 장소로 1, 2, 3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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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이, 행복해 이번 리얼리핑 너무 좋다 김희연이 계산하세요 와 이거 찍으세요 찍으세요 1, 2, 3 1, 2, 3 1, 2, 3 2, 3 1, 2, 3 1, 2, 3 2, 3 1, 2, 3 2, 2, 3 2, 3 3, 2, 3 후! 잘 추면 안 돼 엉덩이 막 그렇지! 오랜만에 했다는 거라서 되게 눈치고 다 빛만의 데이트 예스 진짜 다시 갔다 오십시오 갔다 이게 바로 무신기라